포토시장에서는 거의 한 넘버3 안에 드는 그런 계획이요. 체계가 다 있어요, 여기다. 군대처럼 직원들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팀장도 있고, 직위들도 다 있고 그래요. 총책 김 씨 아래 200여 명의 부하직원이 4개의 팀으로 나뉘어 도박사이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여권을 뺏어요. 여권을 왜 뺏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한국에서 뭘 했는지도 서로 거의 다 몰랐고요. 가명으로 정해져서 그걸로 일을 계속했었어요. 일하러 필리핀에 온 신입 직원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휴대폰도 일일이 검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경찰에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 씨의 업체는 필리핀의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 40여 개를 한국으로 제공하며 차츰 그 규모를 불려나갔습니다. 김 씨의 업체가 있었다던 대형 건물. 그 내부는 어떨까? 보안이 철저해 보입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김 씨의 조직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무실. 팀마다 방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여느 회사의 사무실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있는 공동생활 규칙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1조 3천억 원대의 수익을 벌어들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물론 사이트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이트도 운영을 했고 비중이 사이트 쪽으로는 약 35%, 30% 나머지는 재테크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거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한 신입 직원의 등장으로 김 씨 조직의 사이트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신입이 재테크식으로 사람들을 꼬시더라고요. 하루에 300% 보장해줄 수 있다. 전화로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꼼수이 나는데 왜 안 하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명인들을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알겠구나 하라는 그런 유명인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반응해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나 설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걸 시켰고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나 투자 수익률에 관한 자극적인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만드는 일명 낚시 문자. 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1대1 채팅으로 유인해 본격적인 회원 가입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콘셉트에 되게 다양해요. 누구는 좀 이쁘지 않은 여자를 사칭해서 남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은 좀 어떤 쪽이었어요? 저도 여자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문자들은 최종 목적지의 도박 사이트로 향하는 길도 곳곳에 놓인 덫이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안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방법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반지가 나와있는 그 게임으로 끌고 가요 얘네들을 사이트로 얘네들이니까 조작이 반응한 사이트로 그렇게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배팅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짜게 가라고 하면 짜게 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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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태워주거든요. 계속 게임을 하다가 수익이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저희가 수익이 나니까. 게임으로 유도해 초반에 수익을 얻게 한 뒤에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게 합니다. 거액의 돈을 입금했을 때 재테크팀은 조작을 통해 회원들의 돈을 빼앗았고 다른 팀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재테크를 하는 팀들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재테크를 안 하는 팀들은 항상 수익이 걔네 팀보다 저조하니까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이 없는 거죠. 들어오면 내가 일부 주지 않는 이상은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은 올 100%죠.